와우, 오빠 남자다. 오빠, 여기 뭐 묻었다. 어. 음, 차초야? 미안. 아니, 무슨 맞은 것도 아닌데, 여기가 다 터지냐? 맞은 거 맞는데? 진짜? 우와, 신기하다. 오빠 같은 남자도 어디서 맞고 다니는 거야? 신기하냐? 신기해? 신기한 거 많아서 아주 좋아 죽겠다, 어? 어? 아, 재미있게 놀다 또 왜 그러냐, 어? 분위기 살벌하게. 야. 야, 장난이야, 장난. 이제 신기한 거 끝났지? 그러면서 웃어. 스마일. 어, 웃었다. 이제 됐지? 그래. 아, 이거 어떻게 죽었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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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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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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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좀 불러주세요. 예, 예, 예. 돌아가십시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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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뭔 일이고? 아닙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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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,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. 내려오시라고요. 저갑수! 조갑수 후보 불러오라고. 나! 조 후보 오기 전까진 절대 안 데려가! 조감수 불러오라고! 저, 마이든 검사 맞지, 저 여자? 조갑수하고 무슨 사이야? 일단 데스크에 보고부터 하자. 조갑수 연락해, 빨리! 데려와! 조갑수 불러와! 조갑수! 여진욱 검사님.